김종유의 시그니처 유가의 앞날은 최근에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홍해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리스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란에서도 폭발사고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지면서 유가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저희가 먼저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게 맞는 게 하나도 없죠.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길게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이렇게 길게 갈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다가 후티반군 문제도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없는데 여기에 이제 솔레이만이 4주기 추모 행사에 나타난 이란의 테러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물동량의 변화라고 좀 봐야 될 텐데 준비된 첫 번째 그림을 좀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바로 석유가 어디를 통해서 제일 많이 움직이고 있는가 살펴보면 호르무주 해업을 거쳐서 말라카 해업을 거쳐가는 저 라인 즉 중동에서 동아시아 쪽으로 오는 저 라인의 가장 많은 물동량이 몰려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근처에 있는 해업이죠? 그건 호르무주고요. 말라카 해업은 바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 그 사이에 있는 게 말라카 해업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중동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 물동량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과거 우리가 물가 쇼크가 왔던 유가 쇼크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충분하죠. 따라서 지금 유가와 관련된 전망 자체의 신뢰도를 우리가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민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저는 전망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외교 정치, 정치외교학의 대가라고 하는 분들도 예상이 전혀 맞지 않고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 게 정말 가장 어떤 상품보다 가장 힘들다고 제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개괄적인 어떤 전망치나 이런 거는 뽑아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초 시나리오가 있느냐, 베이스 시나리오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망을 볼 때 맞고 틀리고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그 전망의 주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고 또 그 전망을 이용해서 내가 투자 전략에 있어서 어떤 시나리오를 짤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나마 에너지 쪽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EIA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차트가 쇼텀, 가장 짧게 예상한 그런 전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초 시나리오, 나이맥스에서 거래되고 있는 퓨처 프라이스, 선물 프라이스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가에 별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하락이 좀 나올 것으로 오히려 예상을 하고 있네요. 거의 뭐 평화라다 정도? 그러니까 연초에 조금 올랐다가 뒤로 가면서 다시 안정을 찾는 그런 구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양쪽에 나와 있는 이 점선은 뭐냐 하면 신뢰도 한 95%를 바탕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범위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개설적 분석을 아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의 가정, 그다음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을 나타낼 때 보통 95%의 신뢰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범위를 투시그마 정도로 잡아놓죠. 그래서 그거를 예상했을 때 전체적인 범위를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극단적인 상황, 수급이 꼬이거나 극단적 상황이 됐을 때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120달러 그다음에 만약에 하락으로 내려갔을 때 보고 있는 움직임은 한 40달러 정도인데 기초 시나리오는 지금 가격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을 거다 가 기초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림은 이제 천연가스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천연가스는 조금 독특합니다. 천연가스도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작년에 유지했던 가격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겨울에는 뭔가 상승하는 듯한 그런 그림을 헨리오브 쪽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 95% 신뢰도에서 나타내는 변동성은 오히려 더 크죠. 이 모수가 크다 보니까 아마 더 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스 가격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뭔가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비상업적 포지션 이쪽에 뭔가 굉장히 대량의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상업적인 포지션 내가 석유를 갖고 있거나 앞으로 석유를 살 거라서 선물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말 그대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기 거래자들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비상업적 포지션은 지금 2023년 한 8월 달에 최고치를 이렇게 했다가 쭉 빠져서 아직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유가가 지금 그렇게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요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년에 움직였던 아래로 보면 한 70달러 위쪽으로는 한 85달러 정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정학적 이슈의 발전에 따라서는 다소 위쪽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최근에 유가의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연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테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유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인사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사이트 열어보시면 유가 추종이 아닌 이익 확대 기업 찾기 유가를 전망할 수가 없다면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업을 찾자 이렇게 의미로 들리네요. 네. 그러니까 유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라는 얘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는 주가에 영향을 주겠죠. 에너지 기업들에 그렇지만 유가와 달리 지금 산업의 변화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그래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과거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유가 자체가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유가 물론 중요한 변수지만 유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급한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면 구조적으로 뭐가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투자의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종목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석유 생산량 추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유량이 계속 추세적으로 반등하고 있네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 아닙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뭔가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개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원래는 이제 이것보다는 신재생으로 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었나요? 자, 오펙의 산유량이 줄어든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감산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안에서 지금 감산한다 안 한다의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펙은 사우디를 중심으로 감산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재미있는 건 미국의 산유량이 계속 그것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냐. 그렇다고 여기가 리그를 덮하거나 쉐이를 덮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법을 바꾸면서 기존에 닫아두었던 관정을 다시 열어서 공법을 바꾸면 석유, 쉐일가스와 쉐일오일을 다 퍼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안 뚫어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정말 축복받은 나라라는 게 공법 하나 새로 개발했더니 석유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더 보시면 얼마나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가. 지금 원유 생산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드렸던 신규 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펌이안 분지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다시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석유 업체들이 추가 투자를 굳이 많이 하지 않고도 석유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동 지역, 사우디나 이런 지역보다 더 낮은 원가, 더 많은 마진을 바탕으로 석유와 가스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가장 첫 시간에 시그니처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아니요. 엑스모빌이 왜 갑자기 이런 회사를 샀느냐 최이로의 회사를 샀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온 것 같죠? 왜 이렇게 최근에 쉐브론이나 엑스모빌이 쉐이로의 업체를 샀는지에 대한 답을 저도 한 두 달인가요? 그 정도만에 찾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엑스모빌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됐던 이슈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M&A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인사이트를 주고 가셨는데 보셨던 것처럼 미국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산유량이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는 그 탑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될까요? 어떤 유가의 영향이라든지 추가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 없을까요?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이거죠. 예전에는 석유를 추가적으로 뽑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땅을 더 파야죠. 네. 신규 유정을 더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처럼 그냥 원래 관정에다가 넣어서 공법만 바꿔주면 그러니까 원래 이게 수화파세법이라고 해서 물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뽑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공법을 바꿔서 기존에 팠던 관정에서 아래위로 더 팠더니 더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석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류가 급격히 줄어들었죠. 그러네요. 자, 이유는 뭡니까? 물가가 급등하면서 유가를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급격하게 낮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음 정부 때는 바이든이 다시 되든 아니면 공화당의 트럼프나 헨리가 누가 되든 어쨌든 이거 다시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요가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만약에 중동 쪽에서 아까 그 수많은 물량의 흐름이 끊겼을 때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살펴보면 지금 유럽도 미국 쪽으로 선을 점점 늘리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 여부에 따라서 또 공급선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도 계속 이익을 늘려나갈 수 있는 게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굳이 신규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M&A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옛날에 유정 투자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EPC 기업은 새로 땅 파고 새로 배 사서 대륙분 같은 걸 파야 뭔가 새로운 석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업을 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석유 물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들은 벌써 눈에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사님의 눈에 들어온 그 기업들 그래도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스타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학은요. 엑스모빌 쉐브론 GS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돈 많은 기업들입니다. 맞나요? 배당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좀 줄여서 회사를 사버리면 예전처럼 EPC 기업들이 과도한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물량을 얻어낼 수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물량을 얻어낸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전략 비축류도 채워놔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품질의 석유이기 때문에 중증류보다는 오히려 좋은 석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정지하는 과정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익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공격적인 M&A를 단행한 두 기업 엑스모빌과 쉐브론은 앞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유가에 따라서 단기적인 등락을 쫓아가겠지만 그 늘려놓은 M&A 자체가 이익이나 전반적인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라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유사를 여기에 해당하는 오늘 이슈에 해당하는 기업은 없어서 굳이 넣어야 되나 생각이 됐지만 GS를 넣은 것은 S-OIL보다는 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중동 쪽에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석유의 보유량이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석유의 보유량이라고 하는 건 뭘로 표현되나요? 저유소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저유소가 가장 많은 기업 SK이노베이션인데요.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고 국내에서 저유소가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은 GS입니다. 11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겠고 GS리테일이 최근에 실적의 개선 요인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GS파워라고 해서 여기도 발전사가 있잖아요. 발전사에 공급하는 전력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과정을 오래 보여준다면 유가와 관련된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하는 GS가 SOE를 제치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가장 지켜볼 만한 에너지 기업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국내 관련 종목을 한번 찾아보니까 GS도 좀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유가를 명확하게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들을 놓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원유의 확보가 조금 더 중요해지겠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M&A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쉐브론과 엑스모빌 그리고 저유소를 확보하고 있는 GS 이렇게 세 가지 기업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시간 김종교의 시그니처 알파경제 김종교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